제작진 우리 감독님 몸을 너무 잘 써가지고 우리 몸을 다 씹거든요?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혼자 시켜서 쉬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파 아니, 갑분이 살살했잖아요. 그렇지, 내 머리 소중하니까. 그런데 동경은 막 문 그냥 바로 열어봐. 그러면 안 돼, 동경. 볼 때 윙크하고 보셔야 돼요. 이게 카메라가 그 외식형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때 눈을 손톱으로 대피지 않아? 다 올려줘. 그렇게 하지 않아? 거의 손가락으로 눈 빠지지 않아? 어, 그런 느낌. 어, 스톱. 엄마가 다 올려줘. 아, 그래서? 이렇게 했다. 강선판 잡아주라, 소수마. 어? 어, 지금 십다, 십다. 근데 케익을 맛있게 먹어야 돼. 그래야 제가 너가 원하는 게 케익처럼 보여. 난 네가 그 케익을 원하는 것처럼 먹었을 때 손으로 막 퍼먹어. 안 굽혀가지고. 안 굽혀가지고. 아버지 사과 고른 거랑 거의 다음번째 종종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과에 적금해야 돼요. 잠깐만. 뒤에 헙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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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 치지 않을 것이라는. 믿음. 아, 이거 뭐야. 그래. 한, 한. 콩 한, 콩. 헙크. 에콜션이야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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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. 우리 지금 암방처럼 진짜 앉아볼다고. 어. 어. 세운 다음에. 네. 수다. 다시 뒤로. 오늘 앙탄만 걸어야 돼. 아, 야하러. 어려운 거 아니야. 할리윤이 형. 원래 사람들 다 뒤로 걸어다니고 가면 되잖아. 아, 그럼요. 이거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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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새. mil. 진짜야. 아우, 멋있어. 이 어려운 훈련 연기를 우리가 하겠다고. 쓰고 있는데. 신기하네. 안녕하세요. alguna 걸로 자격을 가지고 왔는데. 저기 찍고 있는 찬도 예. 안녕! 저거 제가 썩은 거 안 돼. 가서 그녀가 외치는 게 아니라 저걸 썩은 줄은 없다고. 최종한 저의 아내를 잊고 말았습니다. 너무 멋있어, 저거. 저의 아내를 잊고 말았습니다. 혹시 다른 게 못하겠다고! 여기야! 여기 와 있어야 돼. 여기 와 있잖아. 이거 이분이 와 있어야 돼. 사주인 기자님! 우리 지금! 저를 보여주실 유일한 분 이렇게! 오케이. 접착! 접착! 이렇게 잡고 덮고 가야 되겠죠. 멋있다. 김경이도 밀 수 없어요. 밀 수 없는 경기가 있어서. 아니, 안 웃어. 일단 처음 안 나와요? 이게 더 와가 없는데? 여기서... 이거 더워요. 아, 자! 아, 나, 나, 나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역시, 형 여자만 하시네, 형 이렇게 쳐도 돼. 나 몰라, 나 몰라. 내 그라마 아니야, 막 할 거야. 형아, 이 연기 천재는... 매일자로 말씀드릴게요. 너덜너덜. 저는... 열점 충만, 매일자. 하하하하. 아, 형아! 나, 진짜, 진짜! 네, 오케이, 비플레이어. 열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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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모습. 야, 형아, 이게 맞다, 진짜! 야, 형, 형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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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. 대안이 형 오디오 이번에는 안 할게요. 야, 대안이 형, 너무 열려가십니다. 자, 안녕. 까메오 짱, 본방사수. 없어졌어. 아 기방이 언제부터 하고 있어. 이제 빵 터져가지고. 아 진짜. 웃더라고. 아 웃기잖아. 모르겠었는데.